김우진 로얼마스터님이 아마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탄불 석세스에 참여하시면 저희 잘생기신 총장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강의를 기대하면서 저희 김우진 로얼마스터님을 모셔볼까요? 오늘의 좋은 수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능을 찾고 싶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얼마스터 김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얼마스터 김우진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인미선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6월 3일 날 티라키의 석세스에 참여하거든요. 인미선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월 1일에 석세스에 티라키에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티라키에를 처음 이제 방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Atomi를 통해서 여러 파트너분들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저 보시고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제가 Atomi를 왜 했고 그리고 Atomi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Atomi를 통해서 달라진 점을 오늘 주 미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tomi를 왜 했고 Atomi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과 Atomi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척이의 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가 시작할게요. 저는 여기 그 보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관심 있었던 분야는 자율주행 쪽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도 있고 자율주행 버스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도 있고 자율주행 버스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아직은 이런 기술이 비전이 있고 그리고 유망해서 저는 이 자율주행 쪽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비전이 있고 이런 기술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기업 1위가 현대 자동차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술이 현대, Hyundai 그런데 현대에 들어가서 영국에 들어가서 그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일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현대, 현대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로얄 마스터로 승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로얄 마스터 승급자랑 그 승급자의 가족을 유럽 크루 주행을 보내주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Atomi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유럽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가서 보니까 Atomi에서 성공한 저희 어머니처럼 로얄 마스터 분들도 함께 오셨고 또 그분들의 자녀분들도 함께 오셨어요 근데 로얄 마스터 분들의 자녀분들이 다 Atomi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Atomi라는 회사는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듯이 분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Atomi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Atomi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서 젊은 사람들은 Atomi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Atomi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여행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항공을 타고 갔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저희 Atomi 회원들만 Atomi 가족들만 탄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 분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Atomi 회원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Atomi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회사가 이 비행기를 빌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가, 잘 되는 회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Atomi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왜 Atomi에서 성공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자녀들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명의 성공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거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저분들이 내가 Atomi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Atomi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Atomi와 이제 취업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Atomi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Atomi를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취업은 내가 회사에 다닐 때만 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Atomi의 시스템 소득은 완전히 다른 소득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밑에 소비자랑 사업자를 구축해 놓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이었던 거죠 Q. 이 시스템의 라는 시스템을 있던 시스템이 L. 나는 이 시스템의 라는 시스템을 했었을 때 제가 전부 시스템이 되어버린 시스템을 했는데 제가 몇 시스템의 소득에 대단함을 느껴셨냐면 제가 언제 이 시스템의 소득에 대단함을 느꼈냐면 Q. 내가 그 시스템의 세계에 어떤 시스템을 느꼈을 했을까요? Q. 모르겠습니까? Q.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Atomi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을 몇 달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때 저는 학생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거든요. 그 때 저희 어머니가 한 6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을 전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 이 시스템 소득이 없다면 정말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스템 소득의 중요성을 경험을 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지금 애터미를 하지 않고 기업에 취업을 한 상태면 이게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던데 한 60세 60살에 은퇴를 하면 40년은 딱히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은퇴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하지 않고 지금 애터미를 선택을 하면 당장은 소득이 없겠지만 이게 시스템 소득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애터미를 선택하면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만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포기하고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한지는 한 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정말 이게 나 같은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회장님이 백년 기업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애터미가 정말 백년을 갈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그리고 확인도 해본 결과 정말 이 회사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리고 백년까지 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가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애터미는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애터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성장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애터미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기부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애터미가 아직은 비위되고 상장에서만 더 많이 성장하는 시장은 애터미의 영업이익의 20% 가까이를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애터미는 이익의 사업이익의 15% 가까이 사업이익의 10%밖에 기구가 있어요. 애터미는 특정한 사업이익의 18%를 계속해서 상장하는 사업이익을 만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가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고, 공헌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4월 달에 Atomia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 2020년도 4월이면,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센터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Atomia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조그만한 센터를 오픈을 한 시점입니다. 조금은 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에 이렇게 조그만한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이때 같이 사업을 시작한 인원이 채 10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업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사람들이 꽉 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는 정동문 크롬 마스터님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2021년 Aralık ayında da 크롬 마스터 정동문 eğitim merkezine gelip böyle eğitim을 verdi. 이때 저희 센터가 꽉 차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서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밖에서 듣는 분들도 계셨어요. Yani fotoğrafta gördüğünüz gibi, ayakta dinleyen kişiler de var, bu kapının dışında insanlar da var. 불가 센터를 오픈한 지 반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Bu da merkez açıldıktan sonra 6, 7 ay sonra herhalde. 1 yıl sonra.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센터를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더 큰 센터로 옮겼는데요. 사실 옮기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과연 옮긴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는데. tabii ki bu taşınma evresinde endişelerimiz de vardı, biz bunu büyüteceğiz ama gerçekten buraya bu kadar insan gelir mi diye korkuyorduk da. 걱정과는 달리, 이렇게 더 큰 공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Atomi의 비전을 보시고, Atomi의 사업까지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두 번씩 저희 센터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tomi의 제품도 설명을 해드리고, Atomi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Atomi가 어떠한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Ürünlerin ne olduğunu anlatıldık, ürün tanıtımları da yapıldı. bu şirketten nasıl para kazanacağımızı da anlattı, ve bunun nasıl bir şirket olduğu da insanlara anlatılarak eğitimler verildi. 강의가 없는 날은, 스킨케어를 진행을 해서, Atomi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제품도 써보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드렸습니다. eğitimlerin olmadığı günlerde de, ciltbakım 프로그램을 düzenlenerek, Atomi ürünleri kullanmayan kişilerin ürünleri kullanabilecek şekilde, ve tecrübe ettirmesiyle aslında, eğitim merkezi yürütüldü.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Atomi, bu işi sistemli bir şekilde ilerlettiğinizde, ve bunu tutkuyla yaptığınızda, böyle insanların yavaş yavaş çoğaldığını gördük. 그래서 새로 옮긴지, 이사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더 큰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Ve böyle olduğu için de, daha büyük bir yere taşındık. Oraya taşınalı bir yıl olmadı.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사한 장소인데요. Bu fotoğrafta gördüğünüz, yeni taşındığımız yer. 기존에 있었던 장소보다, 2 배 이상이 더 넓어요. Yani, normalde kullandığımız yerden 2 kat daha büyük. 그래서, 이 장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ynı şekilde buraya taşınırken de, aynı duygular vardı. Acaba hani, herhangi bir şey olur mu? İnsanlar gelir mi? korkular. 이때, 저희가, 의자를, 한 70개를 준비를 했어요. 오픈 했었을 때. O yüzden, açılış yaptığımızda, 70 tane sandalye ayarlanmıştık. 70개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70명의 사람들이, 언제, 찰까? 3달? 6달? 1년? 1년이면, 다 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O yüzden, bizim hazırladığımız, 70 sandalye ayarlanmıştık. 70 insanın olması, kaç ay sıra? 3 ay mı? 6 ay mı? diye böyle endişelerimizde vardı? 오픈 한지, 몇일 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Ama açılışıktan, birkaç gün, aslında, çok fazla geçmeden, bu kadar insan geldi. 이렇게, 이렇게, 센터에서,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Eğitim merkezinde, oyunlarda oynadık. Beraber, yedik içtik. 그래서, 이렇게, 올해, 3월 4일에는, 60분 정도가, 저희 센터에, 참여를 하셨고요. Ve bu yıl, 4 Mart'ta, bu kadar fazla kişi, katıldı. 60 kişi. O, 지금도, 많이 오실때는, 70분 정도 오시고, 평균적으로, 60분 정도가, 매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Yani, şu an yaptığımız, seminerlerde, en fazla ulaştığımız, 70 kişi, ama normalde yapılınca, 60 kadar geliyorlar. 그래서, 제가, atom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제 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Bu yüzden, Atomi yaptığımda, hissettiğim şey, eğer ben, 제가 çalışıyorsam, insanlar, bunu takip ederek, geliyorlar aslında. 그게, Atomi의 좋은 제품과, 그리고, 훌륭한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Yani, bunun da, Atomi'nin, ürünleri, ve Atomi'nin, yararlı 시스템이, sayesinde, mümkün olduğunu düşünüyorum. 그래서, 이거는, 5월, 저희, 한 달에 한번 하는, Success Academy 때, 찍은 사진인데요. Bu da, Kore'da, IWKZ yapılan, Success Academy'de, çekilen fotoğraf. 이때도, 60분 정도가, 함께,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O zamanda, 60 kişiyle, 세미내에, katılmıştık. 그리고, 이때는, 저희, Sharon Rose Master 분들이, 저희 라인에서, 많이, 승급을 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기도 했었는데요. Ve, bizim 그룹umuzdan, Yeni Sharon Rose Master, da, böyle, kariyer terreninde, sahneye çıktılar. 저도, Star Master가, 됐었을 때, 이 무대에, 섰었지만, 파트너분들이 서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Ben, Star Master oldumda, buraya, çıkmıştım. Ama, 파트너들이, çıktığını, 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번, Success Academy,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에,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6월 Success Academy 때는, 더 많은, 인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 또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지, 3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제, 파웨이, 회원 수예요. 이건,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어떻게, 5,000, 5,000, 사실은, 티르키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Normalde, Türk들, 이 정도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티르키가 확 성장하더니, 거의, 한국 회원이랑,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특히, 한국 회원과,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제가, 찾아온 자료인데, 불과, 왼쪽과 오른쪽이, 한 3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다, gördüğünüz, fotoğraft, 아까, 2,000, 3주 정도밖에, 그런데, 우리나라 회원은, 6,100명, 그리고, 티르키 회원은, 6,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원은, 6,100명이지만, 한국 회원은, 한국 회원은, 6,100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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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i가, 무한 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tomi 선수세위에, 선수세위에, 고소한, 글로벌 원 마케팅 때문에, 글로벌 원 마케팅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나라에,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Atomi 제품으로, 연결 연결 되어서,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 사업자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겼다.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의, 또한, Atomi 제품으로, 그의, 이 학생들의, 그래서 저도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Atomi가 무한 단계 글로벌 워 마케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다보니까 정말 이래서 누구나 Atomi 안에서 성공이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 무한 단계 글로벌 워 마케팅이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6월 3일 날 이렇게 터키의 섹세스에 참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수많은 회원들이 여러분들의 밑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험을 계속 만들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위험을 만나면 여러분의 위험을 만나면 여러분의 위험을 만나면 여러분의 위험을 만나면 다른 나라를 만나면 저는 이게 Atomi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4월 30일에 처음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샤론 로즈 마스터 그리고 스타 마스터를 달성을 했고요. 2022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한 결과, 2023년도 올해 3월달에 로얄 마스터라는 직급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즈 마스터부터 로얄 마스터까지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고 8년 만에 로얄 마스터라는 직급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년 만에 가셨는데 저는 3년 만에 갔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뛰어나서 이렇게 갔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스폰서이신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터미에서 싸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애터미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스폰서와 함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지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공하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스폰서였던 게 어찌 보면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애터미는 그 스폰서의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의 사업도 아닌 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를 열곡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톰 이시 사이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오늘 하루 몇 명의 사람을 만나고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올릴 건지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가 이미 있잖아요. 꿈과 목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순서대로 잘 하시면 이 라인에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애터미에서 받은 소득이에요. 제가 2020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0년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30만 리라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kendime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직장,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어려웠잖아요. 2020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제가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애터미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건을 전달하기보다는 애터미 사업의 비전,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왜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79만 리라의 수입을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1년 동안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1년 동안에는 이렇게 1,700만 리라를 받았습니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700만 리라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정말 진심으로 전달하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알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애터미의 비전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것과 정말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올해 5월까지 제가 애터미에서 받은 게 1,300만 리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저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결과들을 이뤄냈거든요. 저는 정말 인맥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품을 잘 파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가 너무 잘 파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애터미의 좋은 제품과 애터미의 좋은 마케팅과 애터미의 좋은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의 좋은 시스템은 애터미의 좋은 시스템은 애터미의 유형과 애터미의 구성 plan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라는 회사를 믿고 애터미의 제품을 신뢰하고 애터미의 마케팅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애터미 본사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애터미 회사에서 애터미 세미나에서 애터미 제품 소개도 했고요. 애터미 회사가 yaptığı 세미나얼데 이른된 참여을도 했었고요. 그리고 애터미 부업과 세미나에서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또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진짜 제일 직원들 이른된 세미나얼데 자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깐 라는 주제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일자리 하나만으로는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tomi를 부업으로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Atomi가 정말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Atomi가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Atomi는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오직 시간 투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업으로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을 Atomi의 부업으로 투자를 한다면 Atomi에서 시스템 소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tomi 안에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 진심으로 또 제가 Atomi 안에서 느낀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Atomi가 아직은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Atomi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미나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Atomi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말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tomi의 비전을 보고 Atomi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6개월, 1년 뒤에는 젊은 사업자들과 함께 이 Atomi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Atomi에서 느낀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 라는 건데요. 제가 Atom이를 하다 보니까 행동보다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만 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보다는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년째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1년째 로열 리더스 클럽의 목표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미나의 중요성인데요. 세미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키도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금 하잖아요. 제가 에터미를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미나에서 비전을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 사람이 더 큰 에터미의 비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을 다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한두 명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나 혼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미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시키고 복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꾸준하게 예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 함께할 사람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에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3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에터미 사업을 3년 만에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들보다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들보다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들보다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제가 그럴 때 정말 포기를 했으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겠죠.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없었고요. 그런데도 저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제 할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떠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회사를 믿고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어려움들은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스폰서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스폰서를 존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스폰서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스폰서를 존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파트너이지만 또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폰서는 파트너를 안 좋은 길로 안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좋은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나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함께 도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그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스폰서를 감동시키는 파트너가 되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너 입장에서 나 때문에 스폰서가 성공을 한다 이런 마인드가 다들 있거든요. 스폰서가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 입장에서는 항상 나 때문에 스폰서가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스폰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폰서를 스폰서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폰서를 이용한, 스폰서를 이용한, 스폰서를 이용한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급을 갈 때 가장 심하더라고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파트너와 정말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나를 바라보게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성공에 내가 일조를 한다면, 그거는 Atomi 안에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또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파트너가 그대로 보고 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에 적용을 시키시면은, 아마 더 빠른 성장, 더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6월 3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 참여를 할 텐데, 아직 저는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 먼저 해 주시고, 또 아는 척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6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3년 만에 어떻게 로얼마스터에 도달하게 됐는지, 마지막에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거 정말 저도 아톰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공감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김우진 요약마스터님 회연수 봤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우진 요약마스터님 회연수 봤었죠. 그걸 보고 또다시 느낀 게, 정말 트럭키아가 정말 짧은 시간에 무서운 성장세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느낀 게, 정말 트럭키아가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럭키아가 정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저희 이스탄불에서 석세스 열릴 거고요. 그때 김우진 로얼마스터님 참석해 주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일에 이스탄불로 석세스 아카데미가 될 때 로얼마스터 김우진에 참석해 주실 거예요. 저희 화면 공유 된 것처럼 지금 석세스 시스템이나 장소랑 날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스탄불로 석세스 시스템이나 장소랑 날짜가 올라와요. 이스탄불로 석세스 시스템이나 장소랑 날짜가 올라와요. 그리고 6월 11일 날 저희 한국 투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실 거예요. 이스탄불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실 거예요. 6월 3일 이스탄불 석세스에 참석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러면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트 해주세요. 부진 총장님 하트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 유잘비균계 지랜이 이긴다. 총장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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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